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를 가장 중압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 제 미래에 대한 가족의 기대감이었어서 그 중압감에서 탈출하는 행동을 이미지로 구현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가족의 기대감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제 스스로 저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중압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감정이 좀 극에 달할 때마다 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와 저를 인정하지 않는 저 이 두 극단으로 나눠서 이 감정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인정에 집착을 하는지 제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좀 더 나가서 이 대립하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저를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싶은 감정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느껴지는 인정을 위해 대립하는 것에서 오는 중압감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검은 덩어리인 저와 검은색과 대비되는 색면 혹은 색을 가진 물체들을 또 다른 나로 규정해서 캔버스 위에서 서로 팽팽한 대결의 구도를 가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계속 제 안에서 대립하는 감정을 이미지화 시키면서 저를 이해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인정받고자 하는 중압감을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가 스스로가 만든 중압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시점에 위내시경을 몇 번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위 여기저기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 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다 내가 내 속을 마주할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쾌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 좀 제 속을 제가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내시경의 모든 관련된 것들을 제 느낌대로 제 속에서 인정을 위한 두 가지 제가 대립하는 모습과 연결을 해서 시각화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과 관련된 기계들의 여러 가지 형태나 내시경 호수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등을 활용해서 중압감을 느끼는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에서 좀 넘어서서 저의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 보여 보고 싶었어요 나약함이나 불편함이나 제 스스로가 느끼는 패배감을 한번 내시경을 위로 보듯이 솔직하게 한번 시원하게 까 보이고 싶고 그것을 조금 캔버스 위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조형적으로 시각화시켜서 그것을 시각화한 형태를 제 스스로가 마주했을 때 좀 더 인정받기 위한 중압감을 더 솔직하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캔버스 위에 목탄이나 오일 그리고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매체를 확장을 해서 세라믹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유리를 사용한다던가 또 아니면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